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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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목이 뭐라고요? 노소기야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다고요? 노소기야 하하하하 맞습니다 좋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 저희가 앞자리에 박혀서 좀 힘드네요 여러분들 여기 분들은 또 잘 안 보이시죠? 또 저 그냥 가도 돼요? 여기서 지금 갈까요? 뭐라고요? 앵콜 앵콜 원하세요? 알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냥 조금 아쉽죠? 그러면 여러분들께 마지막 곡으로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환절기인데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다행히 근데 많이 추워졌어요 꼭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시겠죠? 네 네 내년에 또 다경이 또 많나요?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하구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정 다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곡 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실례!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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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distinct Gesundheits 고맙습니다 여러 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 개 내 얼굴은 잘 못해 내 얼굴은 잘 못해 내 얼굴이라고 내 얼굴이 말해라 내 얼굴이 잘 못해 사랑아 사랑아 내 얼굴은 나아가 나아맞죠 나아맞죠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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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